2020년도 9시 12분이 아니라 9월 12일 저녁 10시 7 7분 됐습니다 제가 술을 좀 알달달하게 먹어 가지고요 술이 뭐 처할 정도로 먹은건 아니고 한병 반 정도 먹었습니다 자 오늘 뭐 바깥에 나가서 좀 일 좀 할게 있어 가지고요 지방에를 좀 갔다 와서 괜찮게 후배를 만나 가지고 저녁때 갈비탕에다가 고기에다가 몇 점 소주 한잔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이상 제 시향분석 제 지식을 무료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공개를 하네요 제가 결국은 공개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제 분석을 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위험고비를 넘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어제 마지막 시향분석을 내렸습니다 뭐 제 분석이 뭐 단 한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근거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늘 뭐 오전 오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지금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향분석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제 제가 어제 제가 이 나스닥하고 그리고 나스닥 고점이 11356 입니다 그리고 smp 고점이요 3375 입니다 제가 시향분석하고 시향분석한거하고 똑같아요 아마 뭐 한두틱 차이 밖에 아마 안질겁니다 자 이날의 고점 어제의 고점입니다 어제 고점을 몇틱 밖에 안잡고 몇틱 차이로 제가 제가 약간 좀 노안증세가 있어서 워낙 해외선물 뭐 국내선물 같은 경우 제가 독학으로 이 비밀을 풀어내는데 하루 22시간씩 5년이 넘게 걸렸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니터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안좋아져서 이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틱 차이는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새 뭐 아침저녁으로 풀로 어이 모니터를 보니까 눈이 어질어질 해 가지고 숫자가 잘 안보여요 지표도 잘 안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 눈이 굉장히 피곤하길래 수치가 잘 안보여서 몇틱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시향분석을 했는데 제 시향분석한것대로 어 한두틱 밖에 차이 안지고 smp가 최고 고점 정확히 제가 찍어드렸어요 어제 제가 smp를 찍어드렸거든요 찍어드렸는데 그 고점을 장중에 이렇게 막 어제 이제 주관장 아침장서부터 막 상승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아침장 8시 40분 입니다 8시 35분 서부터 제가 컴퓨터를 늦잠 자고 켜 가지고 아 40분서부터 20분 아니 30분 가까이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장 9시 5분인가 까지 제가 30분 동안 아 방송 녹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의 고점을 제가 정확히 찍어드렸어요 찍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관장 끝나고 나서 아 최고점이 이제 다가와서 제가 4시 반인가 5시 쯤인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오후장에 제가 이제 오늘의 고점은 쳤다라고 제가 아 시험 분석을 내렸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했어요 왜 아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인데 그거를 이제 몰래 도둑질 해 가지고 도둑 시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제는 제가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업데이트를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아침장에 해외선물 나스닥 3일전이니까 이제 3일전이 왜 아 지금 시간이 이래서 그런가 어젠데 이상하네 3일전 게 나오죠 1일전 거 이건가 제가 일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건거 같아요 나스닥 smp 크루도 오일 마지막 저수지 땜 하나밖에 안 남았다 피신 준비해라 요거부터 아침장 제가 시험한거 어제 제가 오전장에 몇번 틀어드렸구요 야간장에도 제가 틀어드렸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비공개 했었던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아 어제 아침서부터 제가 시험 분석을 했었던걸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아침 거서부터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께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네 오늘 9월 12일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020년도 9월 11일 아침 8시 35분 입니다 지금 시간이 자 요게 맞네요 제가 중간중간 마다 부연 설명을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별도로 요거를 하고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재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 보시죠 한 30분 가까이 아마 될 겁니다 29분 30분 되네요 어제 8시 반서부터 9시 5분 까진가 이렇게 제가 장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장 열리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제가 더 녹음을 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되 이 닉네임 그러니까 닉네임 술 한잔 먹긴 먹었구나 자 제가 제 포스트 이 방제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걸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글 하나하나 쓸 때마다 포스트의 제목 하나하나 쓸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가 포스트의 제목이 그날의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예측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땡만 남았다 마지막 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땜이 두개가 무너졌다 라고 제가 그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차 방송을 해 드렸잖아요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나스닥 smp 500 긴급 시황 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제 마지막 뚝이 무너지면 마지막 저수지 땜 뚝이 무너지면 이거 다 죽을 수도 있다 긴급 주의보 해 가지고 제가 이날 아침장에 어제 아침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 가지고 올린 자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부랴부랴 방송 녹음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조금 늦잠을 잤어요 자 어제 저녁때 곽대훈 님하고 김송호 님 이라는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한테 신호를 주신 거 같아요 자기가 이제 가입하고 있는 주식 카페에 붉은 태양 차관 선생님 이라는 그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다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 준 자료를 보고 어제 방송을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두번 다시 제 지식을 세상에 전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길래 하...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한번이라도 이번 하락장에 가장 급한 분이라도 꺼서 주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방송을 듣는 분한테 나름대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시황이 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그저께죠 그저께 아침에 내가 smp하고 나스닥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결정사항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미 어제 저녁때가 마지막 방송으로 다 끝났고요 다음주 월요일에서부터는 아프리카 tv 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라고만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시황분석이 업데이트가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채팅창 같은 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 밖에 못해요 하도 밭다리 걸고 어제도 제가 몇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아... 쌍스러운 욕을 해도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는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나이가 환갑인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앉아가지고 남들 도와주는 방송을 하고 앉았는데 주식 떨어진다고 종합주가 떨어진다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얘기를 갖다가 앉아가지고 워컷 심정이 생겨가지고 장문의 글로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개새끼 소새끼 이렇게 하는 뭐 뭐 그런 사람 말고도 뭐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고맙다라고 문자 보내 주는 놈들도 없고 거기다가 어제는 몇 통의 문자를 갖다가 앉아가지고 쌍 욕을 해대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최종적으로 결정 봤어요 야간장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다 대신 마지막 방송 하기 이전에 제가 4시 반인가 오늘 고점이 이제 거의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어제 공개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왜 내가 아는 지식을 미리 주가 오늘의 고점 어제 S&P 나스닥의 고점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미리 가르쳐 줘봐야 나한테 고맙다 말 한마디 하는 놈들도 없고 고맙다고 갈비탕 것 한 그릇값 후원한 놈들 하나 없기 때문에 제가 얄미워서 어제 일부러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공개 할 겁니다 한번 자료 보시고요 어제 아침에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제 예측이 어제 아침장에 얼마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 지금 이 얘기는요 오늘 토요일날 저녁 때 제가 부연 설명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어제 아침장에 제가 미리 예측해 드렸던 자료 동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제가 시험 분석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건 무조건이다 이건 무조건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한택도 안 빠지고 아침 13분에 제가 녹음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동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는 그럼 어떤 것인가 어제 장중에 저녁 12시 반까지 강하게 상승장을 쳤었거든요 제가 8시인가 9시인가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내가 댓글 쓰는 시간 이후로 무조건 나스닥은 올라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11,548 근처까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 이후로 두 분의 회원이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오늘 나스닥하고 S&P가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장중에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장이지만 새벽 6시까지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 지금 현재 고점 나스닥 기준으로 11,705에서 10까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쳐서 양봉으로 끝나지 않으면 매일장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이 주가라는 게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나스닥이 무조건 11,700을 넘어야 돼요 넘어서 종가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스닥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한 하방에 조종을 끝내고 주가가 상방으로 치겠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백점이죠 이걸 보고 상대방의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사람 그 다음에 상승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 그 전략을 다 한눈으로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벽장이 아직까지 한 6시간 정도 넘게 남았으니까 그 시간 안에 11,700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특히 다른 걸 보지 마라 나스닥하고는 상관없다 지금서부터는 주관장에는 S&P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야간장에는 나스닥이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S&P가 S&P가 얼마라고 제가 대충 얘기했냐면 3,300... 3,300... 3,300... 아마 86인가 89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여기입니다 시초가를 약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인데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뭐 거의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는 시험 분석을 내리는가 이거는요 거의 100%에요 100%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장에 부랴부랴 지금 방송 녹음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 새벽에도 제가 꿈을 꿨습니다 냇가에서 냇가에서 왜 우리가 냇가에서 이렇게 고무신 갖다 놓고 이 냇가에 보면 흙이 진흙이 아니구요 냇가는 다 물하고 쓸려 나가기 때문에 마사입니다 마사 고래 거의 마사 고래라고 봐야죠 어렸을 때 제가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냇가에서 이제 시냇물에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요 이 마사를 갖다가 아무리 수두룩하게 쌓아 놔봐야 뚝 한번 터지면은요 그 마사는 그냥 그 물길의 힘에 그냥 힘없이 그냥 금박 뚝이 터져 버립니다 진흙하고는 틀려요 제가 그런 노름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마사를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삽질을 해서 뚝을 쌓아놨는데 뚝 쌓아놓은 데 바로 밑에서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줄 하나 쭉 잡아당기니까 구멍이 터져가지고 마사의 흙이 그 뚝이 그렇게 엄청나게 두껍게 쌓아놨던 뚝이 채 몇 분도 안 지나서 그냥 그냥 물길에다 흙이 쓸려 내려가지고 뚝이 터지는 걸 제가 봤는데 꿈을 꾸고 뭐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s&p 나스닥을 딱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장 시작하기 전에 시향분석을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시향분석이 틀리지 않아서 상승하면 저도 좋아요 저도 어제도 매수했고 주식 매수했고 다 했습니다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미국장이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 속이는 장이거든요 지금 속이고 있는데 이 속임이 이 속임수가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주가가 빠지면 기술적 반동이 오고 빠지면 기술적 반동이 오고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미국장이 거의 15% 가까이가 지금 급락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15% 넘게 급락한 거예요 자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방을 하는 건데 이 선방을 했다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승리한 것 같은 동학개미운동이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이런 승리감에 도치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까지는 선방을 했으니까 미국장 풍락장 하락한 것만큼 5%가 아니라 5%를 넘어서 그동안의 누적된 물량까지 최악의 경우 10%까지 대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시장에 그 정도까지 빠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최악의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이야기가 100%는 아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날이 온다라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심을 심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미국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우리나라장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한 달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죠 약 한 달 전서부터 저는 이미 최고 고점을 거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는 게 있다 앞으로 뭐 때문에 속냐 여러분들은 디커플링 때문에 속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장이 그때 당시에 미국장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장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아침에 개파락을 했다가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이제는 거꾸로 미국장이 급락을 하는데 우리나라장은 개파락을 했다가 그 양봉을 다 채우고 마감되고 이렇게 지금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어느 증권 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났다고 하는 애널리스트 유튜브에서 최고의 스타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유튜버들 단 한번도 디커플링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은 디커플링이다 이게 야바이 시장이다 말이야 이게 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지금 몽땅 속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주간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쉽게 나오질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장에 이제 미국 야간장 어제 무조건 올라가야 되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은봉으로 해 가지고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은봉으로 끝났어요 자 요 구간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거에요 뭐 뭐 지난번에 급락한 거 일단 뭐 어느 정도 회복하고 끝났는데 뭐 밀리지 않았는데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금융계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월가에요 월가들이 여러분들 눈치 까게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뭐 굳이 손절은 치지 마십시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손절은 치지는 마시되 수익권이 올라온 거는 어느 정도는 끊으시는 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수익권까지 놓치게 되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수익권을 내가 지금 천만원 수익 나고 있는데 500만원 수익이 났다 천만원이 아까워서 천만원 수익 났을땐 내가 안 끌었는데 500만원 수익에 내가 이걸 끊어 이러다가 어 그러다가 주가가 오히려 손실이 오게 되고 그때서부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머리 돌아버리고요 그때 가면 더더구나 손절을 못 칩니다 이게 사람 심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오늘 이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하고 이제 다음주에요 오늘하고 다음주가 될텐데 자 미국장이 이제 하락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장이라면 올라가는 장이라면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자 어제의 어제의 전저점을 절대 안 깹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종가상 어제의 전저점을 절대 안 깹니다 이거 깨지면 작살납니다 이거 위험신호에요 아직까지는 미국장은 떨어지면 무조건 올라와야 되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물론 장중에 잠시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종가상 무조건 튀어 올라와야 되요 튀어 올라와서 자꾸 양봉으로 끝나야지 그래야 이번 하락장을 마무리 짓고 주가가 직전정거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전저점 최전저점을 종가상 깨고 회복을 못한다 이거 위험신호입니다 제가 첫번째 뚝은 터졌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때 제가 첫번째 뚝이 터졌다고 이야기한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시면 요정도 선이었어요 거의 전날 양봉 치고 난 다음에 거의 하락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9월 3일 날입니다 9월 3일 날이니까 9월 3일 날이니까 이날 8시 30분을 잘 봐라 8시 30분에 주가를 잘 봐라 라고 제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어요 여기가 깨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 급락했고 이날도 5% 급락했다가 상승하고 올라왔지만 저는 이 상승은 아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단 한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예측 참고 동영상 다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요 자 너희들이 자 s&p 나 나스닥이 자 너희들이 이번 급락장에 마무리를 짓고 주가가 올라가는 장이면 최소한 최소한 오늘 어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요 s&p 3421을 뚫고 최소한은 뚫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져야 되고요 나스닥은 11700을 뚫고 올라가서 11704 에서 10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데 확률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뚫고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아침에 이런 시험 분석 안내려요 제가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오늘 토요일날 해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1700 4 에서 10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 에서 10 40이 아니구요 다시 재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는 확률이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거의 없는 구간에 뚫고 올라가 줘 자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게 거의 확률이 없는 구간에 11700 을 오늘 미국 야간장이 새벽까지 포함해서 11704 를 양봉으로 마감을 딱 했다 그러면 일단 위험한 구간은 끝났다 라고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그런데 확률상 거의 없는 거예요 확률상 거의 없는 거를 거의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아 너희들 이제 태세전환 상승 추세로 일단 태세전환을 1차 마무리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확률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요 오늘 하방 압력의 주도 세력은 나스닥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020년도 9월 12일 10시 34분 토요일날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지금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그마가 거의 확률이 없다 이건 100%다 그런데 100%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으니까 제가 확률을 그러면 10%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를 여러분들 이 다음 방송에서 아마 듣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 못해요 구체적으로 프로테지까지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증권과의 증권과의 그리고 금융계의 절대 변하지 않는 격언이 있습니다 주가의 전망 그러니까 코스피나 아니면은 종합 코스닥이나 종합주가의 전망을 70%를 맞추면 이거는 거의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신의 반열로 들어간다는 거죠 50%를 맞추면 이거는 최고 전문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 그러니까 레전드라는 이야기죠 30%를 맞추면 이거는 최고 전문가다 70%를 맞추면 거의 신적인 반열 50%를 맞추면 이거는 레전드 30%를 맞추면 거의 이건 최고의 전문가 그만큼 종합주가에 대한 예측은요 거의 맞출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2주일 넘게 제 방송을 보시면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맞추잖아요 70%를 맞추면 이건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2020년도 9월 12일 제가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카페에다가 지난번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론을 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도 나오니까 제가 댓글로 이렇게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융계의 비밀이에요 금융계에서 주식시장이 떠도는 유명한 일화와 격언이 있다 주식전망을 70% 맞추면 이건 신이다 즉 신의 영역인 만큼 절대 맞출 수가 없다 세계 석학들 그러니까 밴버넨키라든가 아니면 밴버넨키의 번가는 미국의 아주 그리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증권 전문가 그 석학들 최고의 석학들도 거의 못 맞춥니다 예측을 한 게 뭐 1년 반까지 이렇게 예측이 틀리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주식전망을 70% 이상 맞추면 이거는 거의 신이다 신의 영역인 만큼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절대 맞출 수가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자 주식전망의 50%를 맞추면 이건 레전드다 주식전망의 30%를 맞추면 최고 전문가 수준이다 프로야구도 3할 5분 이상을 치면 최고의 선수 레전드로 불리는 이유다 자 이런 이야기처럼 근데 저는 거의 100% 맞추잖아요 지금 그죠 100% 맞추는 거 여러분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때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2월 26일날 급락을 할 때서부터 다 맞춘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격언이에요 이 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매일 연일 수치까지 여러분들한테 맞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가 오늘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제 아침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 보시고요 어제 오후장에 제가 예측해 드린 거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나스닥이 지금 시간 이후로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장중에 많이 못 올라가고 나스닥이 이제 다시 주가를 끌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어제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나스닥은 그럼 얼마 정도까지 빠질 것이냐 제가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중요한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더 이상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어제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금락이 강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얘가 이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제가 대충 이렇게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한번 견뎌 보겠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깨고 이걸 내려간다 그러면 오늘 또한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금 아까 제가 마우스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 폭락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장 야간장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고 해도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꼬리를 달고 장이 마감이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사태가 정말 심각하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조심하십시오 이제 기회는 오늘 장하고 다음 주 주 초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 하고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주간장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야간장에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마지막 뚝이 지금 뚝 하나는 이미 터졌고요 여기서 한번 뚝 한번 터졌고 여기서 또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뚝이 두 개가 터졌는데 이제 마지막 뚝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뚝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 뚝에서 사수를 못하면 이거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사태의 추이를 잘 지켜보십시오 자 결론을 내드리면 오늘은 절대적으로 양봉으로 11700 S&P가 양봉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이거 제로라고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고 그냥 10% 두겠습니다 10% 저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저는 그냥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 시장이 워낙 야바위꾼들이 진을 치는 세상이라서 10% 정도만 그냥 두겠습니다 그 10% 확률밖에 없는데 그걸 뚝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손바닥 치십시오 일단 급판부는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줄까 이번 급락장의 마지막 물량을 이제 현혹을 시키고 그리고서 물량을 주워 먹고 너희들 위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겠다는 작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은 100% 없는데 100% 없다라고 그러면 제가 좀 너무한 분석이니까 확률상 아까 제 이야기했던 지금 토요일날 부연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그 이전에 말씀드렸죠 100% 확률은 없다 100% 확률은 없는데 그래도 100%라고 하면 너무 건방진 소리 같으니까 제가 10%는 그러면 한번 비중을 10% 정도로 내가 두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방송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시 본방송 어제 아침에 본방송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뒤로 돌릴게요 일단 급판부는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줄까 이번 급락장의 마지막 물량 양봉으로 11700 S&P가 양봉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이거 제로라고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고 그냥 10% 두겠습니다 10% 확률은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저는 그냥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 시장이 워낙 야바 입군들이 진을 치는 세상이라서 10% 정도만 그냥 두겠습니다 그 10% 확률밖에 없는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손바닥 치십시오 일단 급판부는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줄까 이번 급락장의 마지막 물량을 이제 현혹을 시키고 그리고서 물량을 주워 먹고 너희들 위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겠다는 작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은 100% 없는데 100% 없다라고 그러면 제가 좀 너무한 분석이니까 확률상 9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어요 그 확률이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태세 전환 상승으로 다시 태세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아시고 확률적으로 90%는 하락 마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마우스로 껐습니다 정지시켰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뒤로 돌렸어요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고 그냥 10% 두겠습니다 10% 확률은 그 정도로 제가 그냥 저는 그냥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이 시장이 워낙 야바위꾼들이 진을 치는 세상이라서 10% 정도만 그냥 두겠습니다 그 10% 확률밖에 없는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손바닥 치십시오 일단 급판부는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주가 이번 급락장에 마지막 물량을 이제 현혹을 시키고 그리고서 물량을 주워 먹고 너희들 위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겠다는 작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은 100% 없는데 100% 없다라고 하면 제가 좀 너무한 분석이니까 확률상 9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어요 그 확률이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태세 전환 상승으로 다시 태세 전환을 하겠다는 뜻으로 아시고 확률적으로 90%는 하락 마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 마감을 하더라도 특정 구간을 깨고 급락을 하더라도 무조건 뚫고 올라가서 밑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무조건 올라와서 끝나야 돼요 은봉이어도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서부터 또 한번 장이 급변동하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되어 있던 이 장이 어느 날 갑자기 5%가 넘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다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장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한 번 한 번은 미국장이 뭐 그런 장이 있잖아요 엄청난 공황이 터진 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장이 블랙먼데이라고 있죠 대폭락을 한 날 하루에 그 대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론 제 노파심이지만 자꾸 그런 밑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고 땡땡땡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재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미리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왜 계속 디커플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요 경우에는 저도 좋고 우리 회원님들도 다 좋지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무조건 주가가 밀려도 은봉으로 마감돼서 끝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밑에 은봉 장중에 막 급락을 해도 결국은 밑에 꼬리를 달고 한 번 올라와야 됩니다. 꼬리를 못 달고 올라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니까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확률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것은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불과 사이 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중에 확률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11,703, 11,740까지 양봉으로 딱 마감 떨어지면 좋죠. 그렇게 되길 저도 바랍니다. 그렇게 될 확률도 없는 건 아니에요. 어제 너가 강하게 제가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조건이라는 게 형성이 되려고 하면 그 나머지 거의 10%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의 확률을 제가 부여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최대한으로 제 시황 분석을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꾸고서 여러분들은 고무신 안 신었지만 저는 고무신을 신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봤고 냇가에서 그 힘없는 매갈이 하나도 없는 응징력이 없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냇가에 그냥 이미 진흙기는 다 빠져나간 그런 마사키 모래끼 같은 것 같고 뚜껑을 아무리 쌓아봐야 거대한 흐름을 못 막는다라는 게 오늘 제 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 꿈이 너 이 꿈을 헛듯 생각하지 마라 저 사람은 무슨 방송을 저런 식으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한두 편이 아니고요 한두 편이 아니고 자그마치 142편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대폭락장 이렇게 다 예측한 거 9월 3일 날 S&P 500 하락장에 이상 전조 증세가 보인다. 9월 3일 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대 음봉이 터지는 날 터지기도 전에 저녁 8시 반 여기 보시면 나스닥 S&P 500 급락장에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 주가를 주목해라. 이런 대공황의 뚝은 일단 하나 막았다. 한 번 터졌어요. 이날 뚝을 하나를 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제유가의 뚝을 하나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의 뚝은 하나 겨우 막았는데 이 시간에 그래서 급락장을 모면했는데 S&P 하고 나스닥이 뚝 하나를 막아놨는데 뚝의 구멍 하나를 막아놨는데 S&P 하고 나스닥이 양쪽에서 뚝이 터져버리면 이거 대폭락장이 온다라고 시황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다 보시고요. 이번에 2월 27일 날 이 급락을 했었던 거 이 자료도 제가 동영상으로 다 자세히 녹음을 해놨고 이번에도 이게 지금 드커플링이 지금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꿈이야기가 그냥 헛뜻 재미삼아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꿈속에서 너 오늘 예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라. 그래서 꿈을 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시황 분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황 분석을 근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이제 오늘 시황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은봉으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은봉으로 빠지더라도 꼬리 달고 무조건 마무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날 또 위험해집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 예측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 시황 분석을 잘 들으시고 굳이 손절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익금 나고 있는거 그 다음에 아직 지금 막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풀 뒤로 물러나셔서 한풀도 뒤로 빠져가지고 장을 주십시오. 그래야 위험한 구간도 막을 수 있는거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요것으로 시황 분석 마무리하고요. 국내 시장 빨리 장을 저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외선물창이기 때문에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하게 꿈꾸는 83이 거인이 그 다음에 냇물이 큰 손이 아침에 들어왔네 부랴부랴 아침에 급한대로 꿈꾸고서 방송 녹음을 했는데 이제 국내 주식창을 열어야 되니까 방송 끄고 방송 끄고 다시 접속한다 한 5분안에 다시 접속할거야 그때 보자 2020년도 9월 12일 토요일 저녁 56분 어제 아침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자료를 보면 요 시간이요. 제가 잠시 이렇게 땡겨볼게요. 요 시간 녹음한 마지막 시간이 부랴부랴 아침에 급한대로 9시 5분입니다. 방송 녹음을 했는데 여기 맨 밑에 여기 마우트되면 요기 시간 나오죠. 이제 국내 주식창을 열어야 되니까 방송 끄고 9시 5분에서 방송 끄고 다시 접속한다. 9시 5분에 녹음한 내용입니다. 5분에 이제 미국장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어제 아침에 5분에 제가 이제 요 일봉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아침장에는 주가가 빠질 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어제 어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자 요 자료인데요. 9월 12일이죠. 9월 12일 뭐야 요거는 오늘 업데이트한 시간이 9월 12일이에요. 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 요 때가 이제 나스닥하고 요건 나스닥하고 SMP인데 제가 요 채팅창을 지우지를 않았어요. 지우지를 않고 제가 녹음을 했네요. 요거를 봤어야 되는데 자 시간을 보시면 오후 4시 34분입니다. 요기요. 최고점 찍은 날 어제 오후 우리나라장 주관장 끝나고서 거의 꼭지 목표가가 다가와서 제가 요 시간대에 녹음을 했거든요. 자료를 한번 어 지금부터 틀어드릴 텐데 요 밑에 SMP가 SMP 아니까 이 SMP 창이 이게 채팅창이 제가 지우구석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하고 그냥 녹음을 해서 SMP는 이 밑에 차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보시려고 그러면 제가 시험 분석 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9월 12일 토요일 지금 저녁 10시 58분에 녹음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으로 그래서 요 채팅창 때문에 밑에 차트가 다 안 보인다는 거 참조로 하시면서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안 틀렸다.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요. 이 꼭지 목표가가 요 때 금액에서 제가 두특인가를 더 잡았어요. 거기가 오는 꼭지 목표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2020년도 9월 11일 현재 시간 4시 36분 인데요. 지금 S&P가 중대 맥점을 치고요. 최고 고점을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최고 목표가를 갱신을 했고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요 구간이 3377을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를 돌파 하느냐 못하느냐 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다시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때려맞고 야간장에 밀리느냐 중대 변곡 구간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요일날 10시 59분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주관장 아침 이죠.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의 고점 고점을 때려맞고 미국 야간장이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밀려서 하락으로 끝날 확률이 100% 다 100% 인데 100%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한 것 같고 하니까 너무 시간방 떠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 그러니 마지못 해서 10% 확률이 뚫고 올라갈 확률로 내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간대가 와서 그 시간대가 4시 30분에 오늘 고점이 거의 다 1차 도달이 됐다. 라고 제가 시향 녹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100% 제 이야기대로 못 올라갔죠.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374.50 인데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내드렸던 건 3376 인가 77 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눈이 지금 노안이 있어서 숫자를 나름대로 맥점을 근사치로 잡아 드리는데 정확하게 치수를 잡아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게 노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가 잘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3376 나인 6 나인 에서 지금 몇 틈 못 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3376 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 이죠. 아침 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 시피 오늘의 맥점 가장 중요한 구간은 무엇인가 3376 77 그 구간 입니다.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지금서부터 계속 하방압력 아직까지는 상승장 이었지만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린 것대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3376 라인에서 조금 많으면 76이나 77이나 75나 이거 지금 거의 75 아닙니까 몇 틱 차이 안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야간 장에 이제 오전 장 오후 장 여태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 를 했지만 지금서부터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 우리나라 장은 지금 강하게 상승 장으로 오후 장에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예측한 것대로 아침장에는 계속 하락 장이었었죠. 그러다가 12시 반 후로 이제 추세를 돌려서 양봉으로 그나마 강하게 상승 장으로 해서 마감이 떨어졌지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져 가려 그러면 오늘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집장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장에는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지만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추가 상방으로 가려 그러면 이제 이제서부터 3374 돌파 해가지고 76 77 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 주면 그때서부터는 추세가 상방으로 열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참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스닥 을 보는게 아니라요. 자 지금서부터는 뭐를 봐야 되냐. S&P를 보셔야 돼요. 자 S&P S&P를 자 다시 부연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을 보는게 아니라 S&P를 보라고 그러죠. 제가 제가 왜 S&P를 보라고 했을까요? 이런거 여러분들 이거 돈주고 어디가서 배우지도 못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제도 이야기했듯이 3375 나 76 주기나 뭐 한 틱 밖에 차이 안 지는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의 고점 이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얘기하면 제 주식 추천 하는 게 보시면 꼭지 목표 100% 100% 얘기하면 아 이거 너무 시건방 떠는 거 같으니까 확률은 없지만 제가 10% 는 그러면 최소한 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고수치가 76 입니다. 76 그래서 그 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지금서부터 잘 봐라 이제서부터 추가 반등이 와도 여기를 못 넘어가면 이제는 새벽에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래서 100% 빠질 것이다. 제가 예측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분석으로 녹음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부연 설명 지금은 부연 설명했고요. 다시 재방송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S&P의 하방압력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지금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 가느냐에 따라서 야간장에 야간장에 강한 하방압력이 누적 쪽으로 올 수 있는가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시작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3376 77까지는 상방이 열려져 있다. 여기를 돌파 하면 여기를 돌파 하면 추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고비는 한 고비는 넘기는데 쉽게 돌파는 어려울 것이다. 확률적으로 10% 밖에 안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따지자 그러면 뚫고 올라갈 확률은 10%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10% 의 확률 안되는 구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이거 상방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하락조정의 마무리를 어느정도 끝내고 일단 먼저 한번 반동 구간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요거를 시향분석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오늘 이 고점을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오늘 짱 흐름이 분명히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3375 까지는 지금 쳤는데요. 아직 뭐 한 4택 정도 남았어요. 3376 이면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계속 상방이 S&P 같은 경우도 상방이 강하게 올 수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방이 아주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목표가가 예를 들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11639 까지는 일단 상방을 치겠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11300 아 11000 얼마라고 그랬네 11630 까지는 상방으로 가겠지만 돌파를 못하면 S&P 가 지금서부터 3376 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주가가 상방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나스닥이 앞서 이야기했던 수치 아까 11000 얼마라고 그랬네 제가 적어놨어야 되는데 11630 까지는 상방이 열려져 있다는 건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여기를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야간장의 주가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우리나라 장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주가가 회복을 못하면 그리고서 나스닥이 얼마까지 빠지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면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할 겁니다. 하락 추세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는 확률은요. 제가 10% 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 10% 의 확률밖에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서 단 한번도 안 깬다. 그랬을 때는 상방이 아주 강하게 위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걸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요. 저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원해요. 오늘도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미친놈인지 미친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지 없나 아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데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전화하고 물론 이제 주식이 떨어져서 열받아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게 하긴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공격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이런거를 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이거 아 참 일일이 답변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냥 쓰잘데없이 할지란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저러나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나아주 구말아야지 자 어떻게 됐던 투자자들이 제시형 분석을 보시고요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침장에 추가금 낙할 일은 거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오늘의 맥점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3300 7677 을 잘 봐라 라고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시황대로 지금 결국은 이제 목표가 근접가 까지 뭐 한 4택 차이로 효과가 쳤습니다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줘야 돼요 유지가 돼줘야 유지가 돼줘야 이제 오늘 야간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지금서부터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려고 그러면 주가가 밀리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3359 라인을 잘 보시고요 S&P 입니다 3359 59면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3359 가 안 깨져야 돼요 지금 부터 는 그래서 이게 깨지지 말고 계속 여기를 자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 자 지금 부연 설명 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저녁 때 지금 저녁 11시 11분 에 제가 부연 설명 해드리는 거에요 제 이야기 잘 159 159 절대 깨면 안된다 제 얘기가 어떻게 제 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가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조금 있다가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지금 아예 차트를 제가 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더 속 시원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차트를 켜는 것 보다 지금 아예 켜서 여러분들 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시간대가 저 시간대가 아까 제 아 4시 반 쯤에 제가 녹음한 거 아닙니까 바로 요 요 구간 이에요 자 여기가 3359 정확하게 맞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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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숫자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359 절대 여기를 깨면 안된다 나오죠 3359 자 여기 떨어질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359 자 여기서 이미 최고 고점이다 자 3374 에 최고 점 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예측해 드렸습니까 최고 고점이 3375 잖아요 74 에서 75 자 한택 차이밖에 안지죠 제가 시험 분석 내드린 거 여기가 이날의 꼭지점 입니다 꼭지 목표 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제가 시험 분석을 이때 해드린 거에요 이때 그러면서 절대 3359 가 깨지면 안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왔죠 그리고 급등 왔어요 그러다가 3359 를 여기서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쭉 빠졌다가 급락했다가 뚫고 올라왔다가 3359 를 또 깨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두번째 깨기 시작하니까 급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날의 최고 고점까지 다 찍어드렸고 중간중간마다 중요한 맥점을 딱딱 찍어드렸죠 3359 이거 깨면 위험하다 그죠 얼마나 정확한 제 분석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중간중간마다 가장 중요한 구간 이 구간이 깨지면 이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3375를 돌파를 못하고 76까지 돌파를 못하면 이거는 게임 끝났다 그래서 제가 아침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률적으로 그리고 본장이 새벽전까지 끝날 때까지 하락할 확률은 100%다 100%인데 100%라고 얘기하면 너무 자만감에 떨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진짜 시건방을 떤다고 할 것 같아서 10%는 배정 억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 거 보이죠 그리고서 꼭지 못 정확히 근처까지 왔을 때 제가 이때 시황 분석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재미 꼭지 못 배가 쳤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오늘 강하게 가겠다는 거다 그랬을 경우에 손바닥 불판 불은 껐다 라고 제가 시향 분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대로 확률이 어떻게 됐으니까 100% 못 올라갔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무조건 꼬리 달고 올라와야 된다 은봉이어도 은봉이어도 일봉상 은봉이어도 일단 무조건 꼬리 달고 일단은 끌고 올라와야 된다 그냥 딱 이렇게 은봉으로 끝나면 이거 난리난다 무조건 끌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은봉으로 끌고 올라와서 은봉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일봉을 다 미리 예측 드린 거잖아요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장마감때 무조건 꼬리 달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뭔가 희망이 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일봉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 달고 끝난 거예요 정확하죠 제가 예측이 단 한 번도 안틀리잖아요 이제 이 시황자료 다시 한번 시황분석 했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입니다 3359 59면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3359 가 안 깨져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깨지지 말고 계속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3359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니까 3359 를 깨지 말고 호가창으로 잠시 깰 수 있어도 바로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다시 한번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깬다 라고 해도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 예측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헛듯헛듯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무조건 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요때요 호가창으로 잠시 깬다 라고 해도 3359 잖아요 여기가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된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잠시 깬다 라고 해도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꼭지 못백가를 절대 못 치잖아요 그죠 3375 얼마나 정확합니까 계속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여줘야 야간장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3359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니까 3359 를 깨지 말고 호가창으로 잠시 깰 수 있어도 바로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주가가 움직여줘야 야간장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359 이제는 더이상 깨지 말고 추가 반동권이 와서 강하게 직전정거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3375 4라인을 절대 깨지 않아야 상방이 강하게 아 너가 강하게 상방을 가겠다는 거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향 분석을 잘 보시고서 잘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다음 주의 흐름을 일단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올라온다 라고 해도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강하게 상방을 해서 양봉을 제가 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은 10%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 10%밖에 없는 구간을 확률이 거의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없는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 아 이러면은 아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 해드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러면 그 정도가 돼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주가가 강하게 반동 추세를 또 한 번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왜 그런가 이미 이제 일단 어려운 구간을 잘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구간 지난번에 나스닥이 나스닥하고 S&P 일봉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만회를 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천 아까 얼마라고 그랬나요 11630 이라고 그랬나요 11630 이면 대충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자 여기 여기를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이번 나스닥하고 S&P의 엄청난 급락장을 일단 상승 추세로 한번 돌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시황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630 라인까지 양봉으로 오늘 야간장에 딱 끝나서 끝나줘야 그나마 후 하고 1차 안도의 한숨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100% 하락장이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급한 불은 급한 불은 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주에 다시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장추위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무조건 11630 라인을 강하게 치는 양봉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이 강하게 떨어져서 이날과 이날에 하방압력을 강하게 제압을 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630 라인까지 요정도 될 것 같네요 요정도 632원 대충 요기쯤 되는데 여기 라인까지 양봉으로 딱 마감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확률은 10%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희망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장이 아직 시작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런 장이 나오면 좋죠 당연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향을 잘 보시고 세요 지금서부터 주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분봉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보면 지금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천 아까 3천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3359 3359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가 3359가 깨지면 위험하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거론을 해 드렸습니다 요 구간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됩니다 3359가 지금 겨우 오려고 오려고 하는데 60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요 여기가 깨지면 이건 불안한 겁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지받고 올라오길 저도 기원합니다 주가가 앞으로 제 분석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벽은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다 3376 이 구간은 확률상 10% 밖에 단순한 상승장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여기를 돌파 하는지 여러분들 장중에 잘 보시고서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할 것인가 매수로 대응할 것인가 전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어제 4시 반쯤에 여기 보시면 4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4시 한 50분쯤 시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거의 한 30분 가까이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잡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제 1봉상 으로 보시면 다시 1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컸고요 S&P 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서 끝났지만 이게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좋은 신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은 월요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약속드린 것대로 이제 오늘 이게 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이고요 약속한 것대로 더 이상은 제 지식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고요 잘 대처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저는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지만 더 이상은 세상에 제 지식을 공유 하지 않기로 이미 어제 다 회원다라고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세상에 제 지식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시향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 내일장서부터 아 내일 모레장이네요 내일 모레장서부터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 채널 입니다 제 채널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위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카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시고요 대박주식 시리즈 230탄 지금 무료로 진행을 보고 있는데요 조건부 무료 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신부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안내제도를 잘 읽어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없는 사람들 정말로 지식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부모한테 물려가던 재산이 없어서 성공하고 싶은데도 제게 꿈을 못 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지식을 지난 몇 달 동안 실시간으로 매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지만 저한테 돌아온 거는 쌍스러운 욕하고 육두문자로 스트레스 주는 놈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제 지식을 세상에 전달해 봐야 능뜰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판정을 내렸고요 유튜브가 원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갑질을 하는 세상이에요 이 유튜브는 유튜버가 갑이 아니라 유저들이 그러니까 유튜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줘도 쌍스럽게 막 욕을 해도 자기네들이 갑이라는 거죠 왜 너 클릭 클릭해서 광고비 받잖아 저는 지금 광고비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광고비 받을 정도로 지금 어 유행 타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가 아니라서 아무튼 이것으로 아쉽게 제가 제 열정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 몰상식한 놈들 행동에 제가 일일이 대응을 할 수도 없는 나이고 엘모라면 60인데 자식 같은 놈들한테 개새끼 소새끼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짓거리를 내가 굳이 뭐 때문에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어제 마지막 고별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아프리카 TV에서 어 이제 계속 방송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제 시험 분석을 보시고 저랑 인연을 맺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아까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그런 분들은 제가 구제를 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도록 할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놈들한테 백날 헛고생 해가면서 개고생 해가면서 방송해봐야 소 뒤에다가 경읽기하고 똑같은 거죠 개새끼들한테 아무리 좋은 뼉다귀 먹여봐야 개새끼는 개새끼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고별방송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저랑 제 실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될 거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활동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드릴 자신이 있는 저를 찾아오십시오